목포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인 2024년 목포해상 W쇼가 내일부터 첫 공연이 시작됩니다. 첫 공연에는 밴드 이강의 사전 공연과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출연진들이 유명 뮤지컬 작품들이 공연될 예정입니다. 올해 목포해상 W쇼는 4월과 5월, 7월, 마지막 주 토요일과 추석 연휴인 9월 14일 4번 진행될 예정이며, 시설 개선을 마친 바다 분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정기 공연이 진행됩니다.